저희도 있어? 문 닫자? 나를 위해서 너를 잊겠어 이제 너는 됐어 제때서 더 이상 내게 너는 없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제 난 난 난 난 그댈 잊을래 아까의 잘 내 들었네 이제 난 난 난 난 그댈 주워 내 내 맘속에서 널 지울 거야 고타 좋네 설상가상이네 산넘어산 검지 설상가상이네 잊을라구있어 산넘어산이네 아 노래 좋네 노래 좋네요 노래 클린하다잉 아이 잔잔해 산넘어산 야 느리게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애들 해산대 그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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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사랑하는 너와 나만 있으면 돼 날은 해 저 뜨거운 태양만큼 저 눈부신 하늘만큼 빛나는 별빛처럼 언제나 반짝이고 있어 널 사랑해 우 저 뜨날 본 바다만큼 저 시원한 파도만큼 이거 후렴구가 좋네 노래가 아! 죄송 오 배들 쳤어 예헤이! 내 면 고! 랩은 불인데 노래가 좋네 그 후렴구 노래가 좋네 멜로디가 무슨 소리 하나도 귀를 기울이고 작은 거 하나까지 내가 신경 쓸게 지금처럼만 내 곁에서 약속해 평생을 지켜줄 테니까 내 나랏해 저 뜨거운 태양만큼 저 눈부신 하늘만큼 빛나는 별빛처럼 저 뜨거운 태양만큼 언제나 반짝이고 있어 야 뭐 최측 차 뭐 선준은 몸매는 좋은데 뭐 이 찌랄하고 있어 캐릭터 아니야 진짜 니 미치겠다 아아 까비 저 시원한 파도만큼 해 맑은 아이처럼 언제나 니 소짓고 있어 널 사랑해 저 두 넓은 바다만큼 저 시원한 파도만큼 해 맑은 아이처럼 언제나 니 또 딛고 있어 널 사랑해 아아 여기도 못한다 애들이 노잼 노잼 너무 잘해 헤라가 파트너가 좀 못해야 이게 할만한데 물갈이 한번 해야되나 아이씨 녹화 안했어 여러분들 이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만 보시는 겁니다 녹화 안 돼있어 나중에 뭐 아프리카를 통해서 볼 수 있어도 근데 이거 생방송으로 봐야 재미지 녹화를 보면 노잼이야 오 렉박 왜이래 기오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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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겠다 위험한데 기오밍 거기야 출밍 마지막 마이 사진 위험해 나 좋아 암 페라가 너무 잘한다 진짜 노래가 극혐인데? 집앞으로 갈게요 나도 내 눈 가슴이 멈추지 않아요 다시 같이 이렇게 잠 못들고 웃기만 해요 내가 한 번 더 들었는데 하늘의 하늘이 다다 하늘의 하늘이 다다 하늘의 하늘이 다다 오늘도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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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라는 말 하는 내 얼굴을 보면 난 그냥 웃음이 많아 하지만 잊지마지 동화 속 꿈속에 눈을 칠 수 있는 거 이제 먼지 장면이 생각나거든 그 속에 너와 나 그냥 둘이 멀뚱멀뚱 있냐? 예에스!! 봉준이 보고 싶지 않나요 세 분 누가 문제인거야? 단때먹이 문제야? 단때먹이 문제 아니야? 응? 누구세요? 단때먹이 못하는거 아니야? 어 이거 돈주기 없네 단딱 단때먹도 못하네 단때먹도 못하네 응 아유 진짜 진짜 못한다 아유 내 뒤 쳐 누르지마 그렇지 줄 세고 줄 맞게 맞아 얘들아 원래 박수칠 때 떠나는 놈이야 아유 정말 힘들다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유 아유 더는 안 되겠어 더는 못 버티겠어 더는 못 버티겠어 겟소 너만 바라봤고 너만 바라봤고 팩짜리 모르겠는데 너만 사랑했던 아들 이젠 안녕 나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이제 보내줄게 이제 보내줄게 내일 집으로 와야 되는구나 오늘이구나 계속 우리 엄마 잘못됐어 그러니까 가지마 응 일어난 거야? 어? 일어난 거야? 어 나 바보처럼 또 나는 너를 불러 나 바보처럼 널 기다리며 어? 지는거 아냐? 안 돼 귀요미가 잘하는데 이제? 질 수 없지 나 바보처럼 너만 믿었어 다행이야 이제라도 알게 돼서 질 수 없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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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 간다 나 바보처럼 떠나간 너를 불러 나 바보처럼 널 기다리며 울어 내가 미쳐 아 나 때문에 지겠네 야 저 오 오 귀요미 팩 왜 저래 미쳤네 내게 주었던 너 나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 나 바보처럼 너를 그냥 뽑겠어 살아난다는 그 흔한 말조차도 못해줬는데 나 바보처럼 나 바보처럼 여야 나 바보처럼 내가 수상되네 그 왜 저 바니 독병에 비 많이와? evet 네 내 너 엄마 에 나 내 미칫 홀쓰치 컨셉션 미칫 홀쓰치 컨셉 미칫 홀쓰치 컨셉 간식 끝나나? 끝나 멋있다 네 저도 이제 좀 자야되는 시간이라 가야죠 야 너 뭐해 왜 거기서 자 건조하다고? 바닥에 물 뿌리고 자 바닥에 물 뿌리고 자면 돼 건조하대매 숙소가 바닥에 물 뿌리고 자라고 어 장난해? 뭔 소리야 아니면 걸레에다 물 묻힌 다음에 네 머리맡에 놓고 잤던가 너 근데 안 갔다 왔니? 상근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헤라가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또 임자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선을 또 그어야죠 예 더 하다가는 제가 저한테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아우 큰일날 장난 아닐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성남동에 비 많이 온다고? 진짜로? 아 인천이 노는건 깔끔하지 마개가 또 노는건 깔끔하지 안해 하아 적당히 이렇게 흩어져서 뿌리라고 적당히 말리게 아니면 그냥 수건에다 물 묻히는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야 네 옆에다 걸어놔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구경 많이 하셨고 아우 졸리다 다음엔 또 새로운 게임으로 네 원래 더 재밌게 하려면은 좀 여자한테 긴 말도 하면서 꼬시고 이래야 재밌는데 제가 또 클린하잖아요 예 적당히 또 선은 넘지 않게 진행을 해야죠 음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만 아 부탁드리겠구요 오늘은 아마 랭크감별단 있나요? 방송 뭐 있는지 봐야겠다 랭크감별단이랑 오늘 천하제일무술대회가 있네요 그리고 10시에 카사 집으로 있으니까 많은 시청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레는 롤러와 한판만 클렘버트 고수정 월챙 열순 이렇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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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